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Person of the Year가 나오고 있죠 타임즈 2022년 연말 드디어 올해의 인물이 나왔어요 Person of the Year 해가지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웅인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왔고 또 우리나라는 블랙핑크라는 연예인이 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BTS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블랙핑크가 파워풀한 그런 전세계 구독자 1위를 찍고 있다고 그래요 유튜브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선수로서는 미국 야구선수 청정 야구선수 에런 저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한번 다뤄보기 전에 오늘은 2022년에 셀럽들 유명한 사람들의 말말말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말들을 했는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2022년 쿼트, 쿼트 인용꾸라는 뜻이죠 인용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구선수에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핀란드 총리 굉장히 젊으신 분이네요 85년생 37세에요 핀란드 헬싱키 출신인데 핀란드의 46대 총리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지금 12월 10일부터 재임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너무나 과업 그러니까 정상근무 끝나고 이제 휴식 시간에 쉽게 말하면 클럽에서 놀면서 지금 코로나 기간에 총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고 갑론을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춤추는 장면이 나왔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I'm human 나도 인간이다 그리고 amid this dark time 이런 어두운 시절 그러니까 코로나19 시절에 나도 역시 miss joy right and fun 나도 이렇게 기쁘고 밝고 fun 재밌는 것을 miss 그리워한다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핀란드 프라임 미니스터 오거스트 23 8월 23일 responding to 뭐에 대한 답이었냐면 크리티시즘 비난이었죠 오버 뭐에 대한 비난 이미지 오브 허 파팅 위드 프렌드 친구와 함께 파티를 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구설수에 올랐다 양측이 있죠 왜 업무 끝나고 한 거니까 뭔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광란의 파티가 논란이 되어서 사과에 그런 울먹이면서 연설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했던 말이 인용구에 올라왔네요 두 번째 기사는요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가 떴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원래 밀었던 사람이에요 공화당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층에서 디센티스라는 이 사람이 42% 트럼프가 35% 그러니까 차기 앞으로 대선의 주자로서 지금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이유는 공화당의 임신 문제 임신 낙태에 반대했잖아요 총기 문제 교육 문제에서 보수적 가치를 주장한 문화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코로나19 사태 때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영업 제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등 일상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거부했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제 자유방임적 조치로 플로리다에서는 코로나19로 8만 2천 명이 사망했는데 플로리다에서는 정상적인 일상활동이 가능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름 차별적인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떴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와는 달리 좀 절제된 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수적 가치를 하는데 트럼프는 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제되면서 강력한 언어로 보수적 가치를 주장했고 이를 정책으로 실행했다 그 결과 공화당 지지품만 아니라 무당파층 더 나아가 보수적 민주당 지지층까지 결집시켰다 학교에서 성정체성 교육 금지 임신 15주 이상이면 성폭행 등과 상관없이 임신 중지 금지 무조건 얘기를 낳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총기 소유 완화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로 불법 이주자 호송 등의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이분은 현재 78년생이네요 44세 플로리다 잭슨빌 출신이에요 하버드 로스쿨 예일대학 명문가 대학 나왔네 이분도 이분이 이제 그 2019년 1월부터 제46대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로 재직 중인 미국의 정치인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기가 많았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었잖아요 이때 상대 민주당 후보 찰리 크리스트를 19.4%로 꺾었다 그래서 2022년에 재선되어서 이분이 했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 is where work go to die 워크 깨어났던 곳이죠 깨어있는 이 플로리다는 바로 go to die 죽으러 간다 라고 이제 론 디센티스가 말했는데 또 스테이트 리퍼블리컨 거버너 그러니까 주지사였죠 after winning re-election November 8th 중간선거인 re-election 재선에서 승리한 뒤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치가로서 플로리다의 그런 주지사의 입장에서 지금 이 경합주 붉은 물결로 지금 공화당이 압승했던 그 가치 그래서 어떤 보수주의 가치를 지키는 문화전쟁을 벌여서 보수당을 집결시켰던 디센티스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세 번째는요 미국에서 정말 셀럽 중에 셀럽 카디슨이죠 이분이 남편과 이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카다시아라는 셀럽인데요 그러니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힐튼가 있죠 힐튼가의 상속녀에 쉽게 말하면 한여 역할을 하면서 셀럽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떴다는 거예요 한여 역할로 그 뒤로 이제 어떤 킴 카다시아라는 분이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했죠 타임즈에서 스플리트 별거 이별 이런 기사로 떴죠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 이분이 만 시간에 드로잉을 연습해가지고 나이키의 그런 굉장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반유대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주에 반대하는 그런 래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반유대주에 발언을 하면서 아디다스가 독일 개업이잖아요 유대인을 많이 죽였던 게 독일이잖아요 그게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폭란할 수가 있으니까 아디다스하고 계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실추됨으로써 그러면서 킴 카다시안과 이별,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이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우류나 뷰티 사업으로 18억 달러의 그런 부를 창출한 사람이에요 2조 6천억 정도의 재산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카니에 오마리 웨스트 이분이 웨스트인데 별칭으로 얘라고 불러요 이분이 77년생, 45세가 되겠네요 여기 배우자 킴 카다시안 2014년에서 2022년까지 결혼 상태가 있었죠 이분이 했던 말 I'm very much desire 난 정말 하고 싶습니다 To be divorced, 이혼을 당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혼에 합을 했고요 양육비를 매월 2억 6천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자산가구, 이분도 자산가구 굉장히 부자인 그런 래퍼입니다 래퍼이면서 디자이너 자, 킴 카다시안이 했던 말 1월 24일에 legal document 어떤 법적인 문서였는데요 이 문서는 seeking to end her marriage 그녀의 결혼을 end, 끝내려고 하는 그런 문서였는데요 To be divorced 하고요 이분은요, whom 누구냐면 She described, 그녀가 설명하기를 무엇으로써? 코어승, 약했다는 거죠 그녀의 emotional distress를 그러니까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줬다는 거죠 감정적 스트레스를 줬다는 미국의 힙합 가수,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킹 카다시아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 네 번째 기사는요 Please send the police now 지금 당장 폴리스, 경찰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폴스 그레이드 스톤드, 4학년이죠 우발드라고, 텍사스의 우발드라는 곳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때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인어폰콜, 전화를 했다는 거죠 To law enforcement에게 law enforcement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국, 사법 당국 그런 말을 할 때 법 집행기관이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가 경찰서라고 하는데 이걸 좀 법 집행기관 그걸 영어로 law enforcement라고 했어요 법 집행기관, 즉 경찰에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During the May 24th mass shooting at lobby elementary school 롭 초등학교에서 대규모 슈팅 총기 사례가 5월 24일에 있었던 동안 법 집행기관에게 전화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찰들이 좀 늦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죠 여기 보시면 포스 그레이드 스토트인데요 이분이 서바이브,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 슈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She smeared friend's blood on herself 그녀 자신에다가 친구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스미어라는 말은 멋뭇을 바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ppear, dead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친구의 피를 발라서 살아남았던 4학년 학생이 전화를 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도 말했듯이 Question, continue to emerge 여전히 지금 질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Law enforcement responses 아까 법 집행기관의 반응이었죠 To the mass shooting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19살 아이들이 죽었고요 두 명의 티처가 War killed Tuesday 화요일날 살해가 되었다 19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인 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섯 번째 기사는 우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우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을 다른 말로 오스카 시상시라고 해요 오스카라는 상장 시상 상품 있죠 뭐라고 할까 트로피 트로피의 어원이 오스카라는 삼촌인가 삼촌 이름에서 따가서 오스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스카상이 있었던 그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있었던 이야기 굉장히 유명했던 이야기죠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인스타그램 포스트 온 마치 28 3월 28일에 올렸어요 사과했다 이런 것이죠 apologizing for 사과했다는 것이죠 슬랩이라는 것은 따귀를 때린 거죠 크리스 락이라는 코미디언이었죠 코미디언 폴리스 스토리인가 거기에서 성대묘사로 헬리콥터 성대묘사도 하고 그걸로 유명했던 코미디언인데 이 크리스 락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 오스카상에서 3월 27일 날 그때 했던 말이 I was out of line 내가 선을 넘었다는 거죠 라인을 그리고 I was wrong 내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윌 스미스의 와이프가 머리가 벗겨졌어요 대머리로 거기에 대해서 농담을 했다는 것이죠 와이프 사랑하는 가족을 건드렸다 그래서 시상식장에 가서 땀을 때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대로 윌 스미스는 완전히 아카데미 회원에서 박탈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10년인가? 그래서 그동안은 못 나오는 그런 규정을 주었다 그렇다면 왜 윌 스미스가 떴냐 그 당시에 윌리엄스라는 테니스 미국의 스타가 있죠 자매가 테니스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은퇴를 했죠 동생이 그래서 두 명의 자녀를 키웠던 킹 리처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비너스와 셀레나 윌리엄스의 그런 가족의 스토리를 닮았던 영화인데 여기 봅시다 사과문을 한번 제가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e violence in all of its form 모든 형태에서 폭력이라는 것은 It's poisonous 독이고 destructive 파괴적이다 My behavior at last 마침내 나의 행동은 그날 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행동은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고 inexcusable excuse가 용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excuse 용서하다는 명사인데 여기서 inexcusable 하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joke at my expense 내 피용에 대한 조크에 대한 피용이 part of the job 그 일부였지만 joke about 제다의 메디컬 컨디션 그렇죠 자기 와이프의 이런 의료적 상황 그러니까 머리가 빡 벗기는 대머리가 되는 이런 탈모 증상에 대해서 농담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too much for me 나에겐 너무 컸습니다 too bad 참기에는 그래서 나는 reacted emotionally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기사는요 I am the elping elping이란 말은 욕이랍니다 욕 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기랄 내가 대통령이냐 take me up to the capital now 나를 지금 당장 캡틀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데려가라 이 캡이란 말이 캡이 헤드란 뜻이잖아요 머리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라는 것도 이제 캡피털이란 말 쓰죠 캡피털 자본 또는 수도란 말도 되죠 머리니까 자본 수도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CAPITOL 하면 미국 국회의사당을 캡틀 힐 좀 언덕에 있잖아요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캡틀 힐이란 말을 써요 힐 H-I-L-L 언덕 자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시대가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검하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이제 트럼프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평화로운 시위되었다 주장하면서 애초에 폭력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면이 지금 트럼프 측이고요 이제 청문회를 했잖아요 이거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청문회를 했는데 이날 이제 트럼프의 행동은 애국적이지도 않았고 미국적이지도 않았다 왜 대통령이니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허치슨이라는 여자분 이게 아마 25인가요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이분이 인턴으로 갔다가 이제 대통령 보좌관으로 갔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적이지도 미국적이지 않았다 트럼프가 지지자들이 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했으며 심지어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시위대에 합류할 생각도 했다는 점이었다 또한 폭력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참모들의 사정변고도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빨리 캐피털 힐로 데리고 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포머하우스죠 전 백악관의 보좌관인 허치슨이라는 분이 June 28 테스터머니 그러니까 이번 6월 28일 테스터머니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테스터머니 증언 뭐라고 증언했냐면 relating, 관련시켰다는 거죠 What then? 그 당시 프레지덕 도날드 트럼프가 리포티드 보고하기를 인스터렉티드, 지시했다는 거죠 그의 시큐리티, 디테일 그의 보좌관들, 안보, 보안 관련된 사람들에게 To do during the January 6th insurrection 인스터렉션이라는 말은 인이 반대 접수사고요 서가 일어나다, rise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봉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이 반대니까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는 봉기 즉 반란이 되겠죠 그래서 인스터렉션은 뭐라고 번역한다? 반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반란에 대해서 1월 6일날 이렇게 이미 선거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반란하는 이런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시큐리티, 그의 보안, 안보팀에게 지시했다는 거죠 뭐라고? 나를 캡틀힐로 데려가라 마치 선동을 했다는 거죠 본인은 트럼프 자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였다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것을 허치슨이라는 보좌관이 깠다는 것이죠 이번에 브라질 대통령이 결선 투표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겼다는 거예요 50.9%로 이겼고 자이로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49.1% 이번에 룰라 당선자가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룰라는 45년 출신이에요 그리고 75년도에 브라질 금속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 출신이었다는 거고 80년도에 노동자 당 창당 86년 하원원 당선 2002년에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브라질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개혁을 했는데 2006년 그 인기로 재선을 됐죠 그런데 뇌물수수 및 돈세탁 혐오로 구속이 됐는데 입죄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연방 대부분에서 파기가 되면서 석방이 됐다는 거죠 3년 만에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10월 30일 날 삼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미미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대선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니까 빈곤층 지출을 확대했을 것이고 당연히 부유층의 과세를 세금을 강화시켰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 한 달 소득 950달러 135만 원 이하 소득세 면제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특별히 인상적인 것이 아마존 유역의 체벌 억제 등을 공약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유역을 이 자유로 보호소나라 대통령이 막 체벌했다는 거예요 파괴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늘 불에 타고 있었던 아마존 이야기를 한번 다뤄서 드렸죠 전 시간에 그래서 이제 아마존 유역을 이제 체벌을 억제하겠다 환경 고전을 하겠다라고 룰라 대통령이 말했다 이 배경을 알고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I experienced a resurrection 아까도 반드시 이야기했듯이 써가 rise 일어나다 뜻이라니까요 어원이 리가 다시니까 다시 일어난다 그게 뭐야 다시 일어난다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활 그러니까 삼선이 삼선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이번 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전 대통령이었죠 이분이 10월 30일 날 following an election victory죠 선거에서 이겼는데 무구에 대해서 이겼어 오버 볼소나로 대통령에 대해서 that will return him to the country top office 그래서 그를 이제 이 나라의 top office 즉 대통령궁으로 그를 리턴 돌려오는 승리를 한 뒤 했던 말 나는 정말 이제 부활이 됐어요 나는 리서렉션 다시 이제 재건 재건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브라질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사가 또 있냐면요 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말입니다 이번에 그 파키스탄이 엄청나게 물난리가 났죠 그래서 기후 위기로 파키스탄에 어마어마한 비가 왔는데 이 사진은 25일 시간 파키스탄 남서부 말루치스탄 주의 자프라다비에서 한 여성이 홍수 피해를 입은 집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행용 가방을 물 위로 옮기고 있는 사진이에요 파키스탄 정부는 올 석 달 가까이 이어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자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기사인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우리만 받느냐 우리는 0.4%만 탄소 배출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고 인구가 3,300만 명이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야 기후 참사 부유한 나라 책임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몬순, 몬순이란 말은 이제 계절성 그런 기후 그런 장마철이라고 보면 되겠죠 몬순의 온 스테로이드 자 스테로이드란 말은 원래 우리 동식물체에서 분비되는 어떤 생리적인 양리작용을 하는 유기화 물질이죠 근데 수거로 something on 스테로이드 하면 엄청나게 큰 이런 수거로 써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비가 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미국의 세크리토리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되겠죠 아까 방금 했던 구테우스라는 분 이분이 이제 포르투갈 출신이죠 이분이 이제 8월 30일 날 디스크립션 오브 히스토릭 플로드 이 역사적인 이런 플로드 그러니까 이런 그 홍수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설명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이것이 이제 디스플레이스 사람을 디스플레이스니까 잘못 놓았다 즉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난민이 된 거죠 난민 이건 이제 실향민이라고 하죠 실향민 플레이스 장소를 디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밀년 피플 방금 이야기했듯이 3300만명의 그런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을 한 말을 이제 디스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물론 레퓨지라는 말도 써요 레퓨지 그렇죠 이때 레퓨지는 이제 고향을 떠난 거고요 여기는 고향 안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떠나는 거고요 국내를 떠나는 게 레퓨지라고 한다면 이 국내에서 어떤 이런 홍수라든지 어떤 그 총기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잠시 그 집을 떠난 것을 디스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레퓨지냐 디스플레이스냐 그 용어 정리 잠깐 해드렸고요 자 리조 많이 나왔던 분인데 리조 덩치녀들 굉장히 뚱뚱한 분인데 뚱뚱해도 자신있게 TV에 나와서 자기 아름다움을 과시한 여성 래퍼입니다 이분이 이제 리조의 와치라는 그 어떤 덩치녀를 나가신다라는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지금 프라임에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 거기에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 이제 상을 받았다는 건데 TV상이니까 Emmy상이 되겠죠 Emmy Award 9월 12일 날 Emmy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리조가 Outstanding Competition Program Outstanding Competition Program 이 프로그램 이름이 리조의 덩치녀들 나가신다 뚱녀들 이야기 그러니까 이분이 가수다 보니까 이 뒤에서 백 백 백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뽑는 그런 뚱뚱한 여자들만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When I was a little girl 내가 소녀였을 때 나는 wanted to see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wasn't me in the media 언론 미디어에서 나였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Someone felt like me 나처럼 뚱뚱한 여자 나처럼 블랙 흑인 여자 그리고 나처럼 뷰티풀 아름다운 여자를 나를 TV에서 보고 싶었다 굉장히 뚱뚱한 여잔데 여기에서 지금 출연진들이 보면 다 뚱뚱한 사람들이 나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Emmy상을 받았다 자 마지막으로요 미국에 인질극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유대인의 어떤 시나가거라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콜리빌에 있는 시나가거 시나가거라는 말은 유대인 회당을 말해요 유대인 회당에 어떤 영국 관련된 어떤 사람이 와서 총기 난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라비라고 하죠 라비가 미 텍사스 인질극의 영웅이 되었다 이분이 냉철하게 평상시에 이런 구출 작전의 연수도 받고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인질범 지시의 의자를 던지고 인질들과 동시에 탈출해서 총기 사고를 면했다 그래서 떴죠 그래서 인질극 종료 후에 이 라비가 지인과 포옹하는 라비 찰리 사이트로 워커라는 분이 이 회당 신앙가거 유대인 회당 라비 찰리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 실렸는데 구출이 아닌 탈출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크 리마인더 아주 명백하게 상기시켰다는 것이죠 엔타이세머티즘이 유대주인데 반유대주죠 엔타이세머티즘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전세계적으로 유대교 반유대주와 싸워야 됩니다라고 명백하게 상기시켰던 말을 했다는 거죠 누가? 프라임 미니스터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 총리네요 나탈리 베네디트라는 분이 On the January 50th hostage crisis, 그러니까 인질 유기였죠 텍사스의 이런 회교 신앙가거에서 1월 15일 이런 인질극 유기 상황에서 전 총리였네요 나탈리 베네디트라는 분이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여전히 반유대주가 있고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유대교 반유대교와 싸워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2022년 말말말, 셀럽들의 말말말을 통해서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짧은 영어로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